네 지금 9월 발표 예정일 신곡 따끈따끈한 곡입니다 아리랑 기획사에 성민규 대표님께서 작곡을 하셨고 작사는 저랑 성민규 대표님께서 공동 작사한 그리운 그 사람 보내드릴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꿈에서 눈을 떠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눈물만 남아있네요 꽃처럼 향기로운 그 미소 다정스러운 그 목소리 당신과 함께했던 그날들 잊혀지지 않아요 내 영혼 다 바쳐 사랑한 그 사람 그날라도 보고 싶어요 그리운 그 사람 꽃처럼 향기로운 그 미소 다정스러운 그 목소리 당신과 함께했던 그날들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내 영혼 다 바쳐 사랑한 그 사람 그날라도 보고 싶어요 그리운 그 사람 그리운 그 사람 그날라도 보고 싶어요 그리운 그 사랑